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그 컨텐츠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10월 버전 준비했습니다. 10월 11일자 다나와 기준으로 가액 책정이 되어 있는 표고 이 표 한번 보시면은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픽카드 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엔드급에 가까운 고성능 그래픽카드부터 모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4090이 성능이 제일 좋은데 이 4090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성비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단종되지 않은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나쁜 편에 속하지만 플래그십인 이 제품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또 그리 가성비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4K 기준으로 보통 4090은 4K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봤을 때 사실 뭐 4090, 4080, 7900, 4070 차의 정도는 그리 크게 나지 않은 가성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돈 투자 한 만큼 높은 성능을 보여주긴 하죠. 다만 아무래도 비싼 제품이니 여러분한테는 추천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408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90 다음으로 가성비가 안 좋은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6900 XT는 거의 품절이니까 이거 빼고 생각하면 사실상 뭐 그렇죠. 4090 다음으로 가성비가 안 좋은 제품이죠. 두 제품 다 가격이 찔끔 내렸는데 환율이 살짝 올랐는데 찔끔 내렸으니까 당연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 가격이 높게 책정된 제품으로 가성비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7900 XTX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크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 딱히 메리트는 없습니다. 4080하고 7900하고 성능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사용해 보시면. 근데 4080이 아무래도 다용도로 쓰기에 지원이 좋고요. 이슈도 좀 적죠. 그러다 보니 7900 XTX보다는 4080을 추천드리게 되고요. 이 제품도 가성비 별로라 그랬으니 당연히 7900 XTX도 가성비 별로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QHD에서 144 빵빵하게 뽑아서 쓰고 싶다 하면은 4080만한 게 없긴 해요. 고상인 게임 하실 때. 자, 그 밑에 쭉쭉 내려갔을 때 3090 Ti 단종이죠. 없습니다. 무시하시고요. 7900 XTX 말고 그냥 7900 XT죠. 이것도 가성비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4070 Ti와 경쟁하게 되는데 이 4070 Ti가 약 10% 가까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성능이 거의 비슷한데 4070 Ti는 꾸준히 가격 하락이 이루어져서 110만원 채 되지 않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7900 XT는 120만원 정도에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QHD에서 고상인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할 때 4070 Ti를 자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하이엔드 제품군 중에서 가성비가 그나마 좋은 편이란 건지 메인 스트림이나 미들에 비교하면 조금 비싼 편에 속하긴 합니다. 자, 그 밑에 3090, 3080 Ti, 6950 XT, 3080 12가 이런 거 싹 다 뭐다? 단정이죠.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7900은 완본체 시장에만 판매하고 있는 GRE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못하니까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6900 XT, 일부 제품 판매 중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워터포스 뭐 이런 거 같은 커스형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일반 제품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돈이면 당연히 4070 Ti의 사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3080 10기가도 단종 없습니다. 7800 XT 얼마 전에 나서 판매하기 시작했죠. 가격이 꽤나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80만원 정도 하던 게 70만원 초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제품이 현 시점에서는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가장 나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800 XT와 4070이 막내 제품으로 남아있는데 4070은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7800 XT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성능도 살짝 떨어지고 가격도 좀 더 비싸니까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추천을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QHD 이상 모니터를 쓰고 싶다 혹은 FHD에서 빵빵하게 프레임을 뽑고 싶다 할 때 4070을 우선 추천드리고요. AMD 제품이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감수하고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고사양 스팀 게임 위주로 하신다는 분들은 7800 XT도 봐줄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보다 확연하게 좋은 제품 쓰고 싶다 하면 일단은 단연코 한 제품밖에 없죠. 4070T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가성비 있게 쓰겠다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4K 모니터 쓴다 이러신 분들은 4080이나 4090도 생각해볼 만 하겠네요. 다만 이 제품들은 가성비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하이엔드 구간 설명드렸고 그 다음은 퍼포먼스 구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퍼포먼스 구간은 7700 XT부터 2070 슈퍼 사이로 제가 임의적으로 대략적으로 70이라는 네임에 가까운 성능을 가진 제품들을 뽑아뒀는데요. 일단 7700 XT 이거 살 바에는 돈 조금 못해서 4070 쓸 것 같습니다. 성능이 둘이 비슷한데 7700 XT가 훨씬 싸잖아요. 얘기할 수 있긴 한데 틀린 말이 아니긴 해요.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QHD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성능 차이가 좀 벌어지고요. 좀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드라이버 안정성 뭐 이런 거 적당한 거 따지고 보면은 이거 쓰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4060 Ti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두 제품이 성능 격차가 당연히 좀 납니다. 한 단계 정도 격차는 나는데 그만큼 돈도 싸요. 한 10만원 이상 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유자한테는 이 4060 Ti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4060 Ti가 조금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 4060 가면 될 것 같아요. 4060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제가 추천을 안 했었는데 처음 나올 때는 40만원 중반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그래도 42만원, 3만원 정도까지 내려왔었어요. 지금은 40만원짜리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3060 12기가를 완전히 대차하는 가격으로 지금 판매 중이기 때문에 4060의 성능, 가성비 이런 것들 여기 구간에서 봤을 때 2등이죠. 실제 1등하고 얼마 차이 나지 않는 2등입니다. 1등은 7600인데요. 7600보다는 4060이 다용도로 쓰기 편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드라이브 이슈 같은 것도 적을 거기 때문에 둘이 FHD는 성능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돌려보시면 한 3만원 더 버텨면 살 수 있어요. 10% 가격 정도 안되죠. 10% 더 차 안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3만원 더 주고 4060을 대부분 유자한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확연하게 좀 나은 성능을 많게 하고 싶다면 4060 Ti로 꽁충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 13만원 정도 더 주셔야 되는데요. 성능 차이도 확연하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날 것이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얼마 전까지 추천했던 3960 Ti, D6X는 가격이 거의 안 내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성비가 떨어지는 3960 Ti를 굳이 쓸 이유가 없고요. 6700 XT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제품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사기 애매합니다. 지금 파이터 제품 한 제품은 팔고 있는데 이거 꼭 거기 쓰면 단종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하기 애매하고 그 밑에 6700이나 이런 것들도 7600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 사실 이것을 바에는 그냥 4060 쓰겠다는 느낌이죠. FHD에서는 성능 차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거 다 고려했을 때는 이 두 제품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품은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퍼포먼스 라인업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4060 퍼포먼스 라인업 넣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2070 슈퍼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억지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 밑으로 한 칸 낮춰도 어차피 가성비는 2900원이니까 높은 편이죠. 여기와 또 2등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 스트림 라인업 보겠습니다. 메인 스트림 라인업은 놀랍게도 옛날에 하이엔드 혹은 플래그십이라 불렸던 1080Ti가 지금 와서는 메인 스트림급 속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10세대 들고 계신 분들 10세대가 해야 되나 1000시리즈 들고 계신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업그레이드 여기 시점에는 이게 다 4060보다 가성비 안 좋습니다. 4060보다 안 좋다니까 볼 필요 없어요. 4060 12기가 이제는 이거 살만한 느낌이 안 나죠. 4060이 이거보다 거의 20% 가까이 성능이 좋은데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나요. 3만원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4060 12기가 볼 필요 없고 이런 단종된 애들은 무시해야 되고 A770 두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들 단일품접하고 있고 전혀 싸지 않거든요. 이거 게이밍용들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이거 노답이에요. 아닙니다. 드라이버가 나아져서 성능이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그래봤자 4060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인텔 아크는 쳐다볼 필요 없고요. 그나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6600 정도가 가성비에 괜찮습니다. 6600이 진짜 저렴한 가격에 게임 쿠폰도 제공해주고 어느 정도 게임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게임 시작하고 싶은데 진짜 저렴한 거 사고 싶다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RS6600은 아직도 드라이브 시가 조금씩 조금씩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고 저렴하게 쓰는 제품입니다. 이거 사고 난 뒤에 뭐가 좀 잘 안돼요? 아니면 약간 잔내기 써요? 이런 얘기로 저한테 태클 걸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주의 다 시켜드렸어요. 그러고도 이게 싸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도 사는 겁니다. 성주님 저는 그게 싫은데요. 편하게 쓰고 싶은데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4060까지 가셔야 됩니다. 돈 15만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확연하게 프레이드 잘 뽑고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남의 제품 어차피 단종이거나 아니면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스트림은 딱 한 제품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스트림이라 부르기에는 요새는 좀 부족한 제품들이죠. 한 3년 전쯤에나 메인 스트림이었던 제품들이 모여있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 구간들은 그냥 절대 성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고사양 게임한다 쳤을 때 뭐 6, 70프레임 밖에 안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그것도 완전 풀업도 아니고 상업 정도로 했을 때 풀업을 하면 50프레임 40프레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가지고는 일단 게임한다 그러면 고사양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다. 내가 중저사양 게임 위주로 할 때는 FHD에서는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가볍게 롤하고 오버워치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뭐 169 슈퍼 요거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6600 보다는 나온지도 오래됐고 드라이버가 충분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쓸 거예요. 다만 둘이 성능 격차는 매우 심합니다. 30% 정도 나니까 똑같은 가격이 거의 30% 나는 거예요. 이거 살 때는 그만큼 성능이 낮다는 거 인지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능이 낮고 가격이 비슷한 놈이 가성비 1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볼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기 라인업 산다면 약간 호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20만원대 살 수 있는 엔비디아 제품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엔트리 라인업입니다. 엔트리는 원래 게임 용도 나온 제품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CPU에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을 때 화면을 표현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조금 고화상도 모니터 쓰고 싶은데 내장 그래픽으로는 아무래도 지원이 버거울 때 그때 사용하는 그래픽들입니다. 그다보니 게임 성능은 형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169 슈퍼도 별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절반 정도 성능이 나온 애들이 여기 있어요. 고사인 게임하면 30프레임, 40프레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심한 기회는 10몇 프레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대로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장 그래픽이 없을 때나 화면 표시용으로 쓰는 거지 작업에도 성능이 떨어지고 게임용들은 쓰기에는 처참한 제품도 된다. 심지어 그리고도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거의 20만 돈 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맞죠? 그나마 여기서 여기까지는 10만원인데 얘네들은 진짜 내장 그래프하고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살 값어치가 없죠. 대부분 유저는 그냥 5600G 같은 APU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드물게 모니터 호환성이 탄다. 그래서 어쩌고 그래프까지 사야 된다. 그럴 때는 지금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RX 580을 한 종을 재판매하고 있던데 무려 11만원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그냥 사세요. 이걸 사시고 필요하신 분들 조금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거 쓰고 싶을 때 그거 아니면 그냥 1650 정도까지만 쳐다보시고 그냥 살 이유가 없어요. 이 두 제품도 그냥 울며 계좌먹기로 굳이굳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모니터 3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달아야 된다. 그럴 때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거 아니면 쳐다보고 보지 마세요. 마땅히 쓸만한 제품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플래그십부터 엔트리 끝까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표를 보면서도 저랑 의견이 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표 보면서 자기 기준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해서 옆에 설명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주석 읽어보시고 표는 카페에 얼마든지 다운받게 해놨으니 여러분 상업자 갖다 쓰셔도 됩니다. 출천만 표기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10월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뵙겠습니다. 빠이빠이